사랑해 하나님, 새벽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른 새벽 어두움을 가르며 주님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앉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어 감사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로 연결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신앙의 동지들을 주셨으니 주님, 이 귀한 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머니가 아기를 향하여 기쁨의 눈으로 바라보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흠이 많고 죄가 큰 저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악 덮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내년을 준비하며 각 재직회로부터 지구와 공동체 이르기까지 소망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갈 새로운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중요한 일을 맡은 이들이 있고 하찮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일을 맡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감사히 받게 하시고 인간적인 명예욕이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는 이도 있고 조금 뒤에서 함께 가는 이도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이들이오니 깊은 동료의식과 사랑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자녀를 갖지 못해 아파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연 임신이 어려워 의술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반복되는 실패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망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부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울과 분노, 무기력과 같은 그들의 실전과 삶에 더 이상 어떤 힘도 이런 것들이 행사하지 못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기도해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자신의 속마음을 용기내어 직면하고 힘든 순간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병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건강을 회복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날마다 일토로 향하는 이 땅의 직장인들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보람을 느끼며 업무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즐거움과 위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안전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부당한 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며 과도한 업무가 이어져 개인의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와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낭제거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농양으로 치료하던 중 담낭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암 수술을 받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낸 권사님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간의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와 권사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장암 투병 중인 남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암으로 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으나 암이 장기에 다 퍼져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어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무거운 마음의 성도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영혼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화가 잘 되어서 체력이 보강되고 몸에 잘 맞는 적합한 항암치료제를 찾아 꼭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길 간구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도다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게 하시고 차분하고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이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여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국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저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지금 우리가 거쳐오고 있는데 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어서 그런지 그 저주의 내용도 더 강렬하고 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구조적으로 보면 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그 명령을 준행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복이 쭉 진행이 된 후에 14절까지 복이 진행이 되고 15절에서 만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라는 말로 이제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경우를 설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5절에서 이렇게 변곡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쭉 저주를 말씀하시다가 한 번 더 이제 다시 환기를 시키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47절에서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조건을 조건절을 붙이시면서 또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인데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조건절을 하나 붙이시는데 같은 맥락 안에 있는 조건절이죠 그러니까 저주에 대한 내용을 크게 보면 크게 세 개의 조건절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5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예 여기서는 또 좀 더 다른 표현이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15절에서도 47절에서도 그리고 58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주님의 명령을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그렇게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이 하나 더 붙여지고 있습니다 47절 그리고 58절 그리고 15절 이 내용을 쭉 보면 하나의 큰 흐름을 알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청종하지 않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가 하나 덧붙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47절에서 네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같은 의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좀 더 보완되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것을 새롭게 표현하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받았는데 그 법도를 그냥 마지 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47절에서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58절에서는 한 가지가 더 붙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또 들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아주 보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이건 굉장히 자발적이고 굉장히 능동적인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만큼의 그런 상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그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라도 해라 두려움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것도 좋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부족하다면 나를 두려워라도 해야 된다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무서워서라도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나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마지막 경고의 부분인데 네가 두려움을 가지고라도 나를 따르라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려움 요즘에 우리가 우리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늘 이 경외라는 말이 사실은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 또 사랑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이 늘 강조되다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따뜻한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믿음을 많이 갖고 있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이고 늘 우리는 그 부분을 늘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우리가 잡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꼭 놓치셔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만큼의 두려운 분이 되시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게 됐을 때 때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리고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주 혹독하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죠 특별히 택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혹독함이 오늘 본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셔서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오셔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시면서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만드셨는데 기적적인 일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끌고 가셔서 이제 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나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나를 경외해야 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 무서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이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경외라는 말이 나오면서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참으로 두려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59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또 질병을 내리실 것이다 질병입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요 6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온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죽어갔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주셨던 그 온역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직접 그들도 온역을 당한 건 아니었죠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들을 온역으로 재앙으로 질병으로 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질병 그러니까 이것은 보았던 것이 경험까지는 안 했지만 그러나 걸리지는 않았었지만 그들이 옆에서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 질병입니다 야 저렇게 걸리는구나 저런 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질병이 나에게 와서 들러붙는다 이런 것이죠 내 몸에 들어붓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마 온역이라든지 악성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질병입니다 알고 있는 질병이 너에게 들어붙을 것이다 또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알 수 없는 질병 밝혀지지 않은 질병 보지도 못했던 질병 이런 질병을 너에게 주어서 너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내게 내리실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청중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62절 63절 읽습니다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으므로 남는 자가 얼마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오 질병으로 인해서 알 수 없는 질병 또 알고 있었던 질병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인구의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남는 자가 얼마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리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에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너희는 변성할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너희는 약한 민족이 될 것이고 멸망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뿌리가 그곳에서 뽑힐 것이다 그 약속의 땅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64절 말씀을 했습니다 요하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문증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앞선 63절까지의 내용은 질병과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요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질병과 재앙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고요 64절부터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추방되는 가난한 땅에서 떠나게 되고 그리고 어디론가 가게 되는 이 목적지가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너희를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들을 끌고 나가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정착하도록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다시 그곳에서 빼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내시겠다 완전히 출애굽의 사건을 무로 돌리시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또 한 세대를 제외하고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 너희가 만약에 내 말씀을 내 말을 따르지 않고 청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은 그곳에서 목석 우성을 섬기게 될 것이죠 65절 읽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자 이 민족에게 흩어져서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민족에게 속해 살 것이고 어느 민족은 어느 집하는 어느 민족에게 흩어져서 살게 될 수 있는 완전히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표현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한다 발바닥이 쉴 곳을 얻지 못하나 땅을 얻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처 없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노숙자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가난한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는 내가 밟을 땅이 있고 내가 노력할 땅이 있고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떠돌이 신세가 되고 결국은 발이 쉴 만한 것도 갖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떨게 할 것이다 눈을 쇠하게 할 것이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이 정신은 네피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내면, 내면, 내면 존재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이 흔들리는 거죠 모든 인간의 내면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어찌 할 바를 몰라 하게 되는 정신적인 그런 어떤 장애, 어려움, 질병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제 온전해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가득 찬 인생이 될 것이다 이 두려움의 어떤 것인지 66절 읽습니다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생명이 늘 위험에 처해 있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생명을 확신할 수 없다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67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침이 되면 저녁이 기다려집니다 왜? 지금이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저녁이 되면 또 내일 아침이 그저 그나마 혹시라도 혹시라도 다른 날이 올까라는 마음으로 또다시 기다립니다 늘 불안하고 늘 힘든 시간이 이어질 것이다 정말 참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십니다 자 6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짓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출 애굽하는 과정은 길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긴 시간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대를 넘어서서 그래서 가난한 땅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게 힘들게 얻어졌어요 그런데 망하는 것은 40년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바로 배에 실려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순간이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바로 그곳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출 애굽이 취소되는 것이죠 출 애굽이 완전히 다시 귀한이 되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나의 몸을 돈이라도 받고 팔고자 하지만 가치가 없어서 돈으로도 팔리지 않는 존재 결국은 그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읽으면서 여전히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야 참 하나님이 무섭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두려워할 만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다 두려워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라는 찬송을 골랐습니다 이 말씀의 숨은 뜻이 뭘까 이 말씀의 숨은 뜻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말씀이 아닐까 강한 경고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 배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로 이런 일을 당하지 말아라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 강력한 저주 같지만 이것을 실형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연대로 사실 되지요 애국으로 가진 않았지만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까지 이어가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배후에 숨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느냐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